음! 뭐...? 와ㅗ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ㅂㅜㅜ lane이니! 헬로이 에브리원! 며칠전에 쇼트에 KFC 날씨를워보는데 댓글에 그래서 메리브라운에서 날씨를 시키고 맥도날드에서 나시르마을 시켰습니다. 짜잔! 밥을 시킬 때는 음료수는 무조건 필수죠. 그럼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냐? 치킨의 스멜은 어쩔 수 없죠? 야! 메리브라우부터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메리브라우라는... 과자가 들어있네요. 너무 맛있다. 어제도 나시르마. 엊그저도 나시르마. 질리지가 않냐? 너무 맛있어. 이 뱀질러. 이 뱀질러. 이 뱀질러. 어? 아... 최고x2 한 발 소스는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나는 치킨을 제가 오리지널이 아닌 스파이시로 시켰거든요 역시 나는 약간의 맵고하니 세이스크로 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빠 베리부 산발이 매콤하니 아 산발이 매콤하니 아주 발짝쓰근해요 굉장히 식용을 돋게 만드는 산발이에요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너무 신선해요 산발이 없다 흠 흠 흠 그래서 내가 짜잔 산발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는 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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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흠 나 산발 공장에서 일할래 흠 흠 흠 흠 해구널스 흠 흠 흠 흠 이번에는 맥도날드의 나시르막닭을 먹어보겠습니다 마미 브라운에 과자가 있다면 맥도날드 나시르막에는 대단하네요 일단 오이부터 한입 먹고 입맛을 타시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산발은 좀 더 굵은 것 같아요 흠 내가 산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맥도날드의 나시르막은 산발 추가가 안됐대요 아비슨 새 흠 흠 흠 맛있다 영원아 영원아 흠 맛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u u 치킨 불이 이렇게 맛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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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은 산발처럼 되게 마른 텐데 산발이 마미브람보다 매미브람보다 산발은 매미브람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KFC나 더버키 그리고 맥도날드 브랜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매미브람드는 처음 알았어요 맛있다 산발이 진짜 맛있다 나 어떻게 만들지 직각으로? 안심하게 과자도 어울리게 배양도 어울리는 것 같아. 와 대박. 원래 치킨이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 지는데 이건 맛이 그대로 남아 있냐? 그냥 이 겉에 이 튀김 이 튀김 묻은 부분이 정말 맛있어요 아... 쓰다 마지막은 맥도난드의 치킨과 메리브라운의 치킨 치킨 나머지 섞어서 그 위에 치킨을 올리고 내가 왜 이 낯이 거 문제없는가 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usbeit 노력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